소녀시대 분들 인터뷰 중에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걱정되는 멤버로 효연 씨를 뽑았습니다. 난 아니야? 저는 1위입니다. 몰초, 몰초. 그래도 효연이는 한 번 나왔었는데. 네 번 나왔어요. 네 번. 나 여기 네 번째야. 짱이다. 네 번이야, 네 번. 효연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번 출연했는데 멤버들이 가장 걱정되는 멤버로 효연을 뽑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조금 엉뚱미가 있고. 엉뚱미가 있고. 엉뚱미. 엉뚱미예요 여러분. 그래도 좀 듣는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능력치가? 제 생각엔 올라온 것 같은데. 롤도로 이제 태연이가 나오고 하니까. 꼭 봐야 되겠다 해서 항상 틀어놓나요. 아 오는 만큼은. 근데 이제 좀 요즘 조용한 걸 좋아해가지고. 음소거 해가지고 틀어놓으니까. 아니 그럼 가사를 맞추고 모르겠네. 음소거로. 음소거로? 음소거로 한다, 음소거로. 우리 소거를 해. 아니 롤서는 듣고 푸는 방송인데. 엉뚱미가 있어. 엉뚱미가 있네. 참 엉뚱미가 있어. 목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사람만큼 내가 잡고 싶다. 저 동현 오빠. 우리도 목표인데. 우리 팀에서 목표 봤는데. 제가 그 모니터를 했는데 그 리액션을. 제가 약간 마실수를 했는데 어이가 없다리듯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간식 게임을 위해서는 배를 비워서 왔어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간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동현 오빠만은 이겨야 되겠다. 진짜 실력이 나오네요 그러면. 김동현 씨가 근데 제일 잘 보는 게 본인보다 어눌한 사람을 제일 잘 봐요. 딱 봐서 어 이 사람 내가 이긴다 그러면 그냥 밀고 들어가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 무조건 오늘 효연 잡아는요. 아 텃세 보여줘야죠. 아 텃세 보여줘야죠. 아 텃세. 텃세를 왜 보여줘. 피치기겠다 피치기야. 게스트한테 텃세를. 5년 만에 완전체로 예능에 나온 소녀시대에게 텃세를. 진짜 웃겨. 텃세라는 단어가 잘못된 건가? 텃세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실력. 네. 무서워. 네. 됐습니다. 네? 응? 유나 씨 적어주세요. 뭘 적어야 되지? 나쁘잖아 나쁘잖아. 지금 저 장난 아니에요. 들렸던 발음대로 그대로 바로 효연 가는 거예요. 효연 봤어. 5번. 왜냐고 왜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모르는 너는 바보. 오! 많이 적었어요. 효연이 형 상대방이. 좋네. 좋네. 아 운이 좋으시네. 아 운이 좋으시네. 아 운이 좋으시네. 아는 노래인가. 김도현 씨. 오 김도현 씨. 아직 몰래. 아직 몰래. 왜냐는 나도 흥. 이거잖아요. 왜냐는 나도 흥. 묻는 건 바보. 이게. 근데 왜냐고 나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왔냐고. 왜왔냐고 해야지. 왜왔냐고 해야지. 왜왔냐고 해야지. 왜왔냐고 해야지. 왜왔냐고 해야지. 왜왔냐고 해야지. 키 왔다. 키 왔다. 혹시. 혹시. 맨날이니까. 야, 정답이야. 어, 정답은. 정답이야. 왜왔냐고. 묻는 넌 바보. 묻는 건이 아니라 묻는 너는일 수도 있잖아. 또 그러고 반복이야. 너무 반복이지 않아? 아니다. 아니다. 묻는 건 바보. 그리고 너는 너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베테랑, 베테랑. 이거 소지 분들한테 재소해서 수고하냐, 이거. 격상해. 자, 이거 혜연 씨. 오늘 못 맞출 거예요. 못 맞혀. 오빠가 지금 잘 들으신 거예요? 우리 팀에서. 원 팀. 어떻게 좀 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지금 저쪽 팀이 너무 자신만만해. 누가, 누가 정답 전에 가봐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적어주세요. 수영 씨도 적어주시고. 공식 소시 1차 답안이 나왔습니다. 왜냐고. 왜냐고. 라고 아니야? 왜냐고 라고? 왜냐고 라고. 왜냐고 라고 문. 오 마이갓. 라고로 바꾸는. 라고. 오케이. 자, 퀴 적었습니까? 노래할 뻔했어. 궁금하다. 어떻게 정답 적으셨을지. 자, 가창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저희 쪽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아유, 야, 쫄린다. 그럼 다시 들어와. 재미없어. 아유, 올해에서 그것도 몰라? 소시 팀은 어떻습니까?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기세, 기대야. 그래, 아이고. 기세, 기세. 우리가. 자, 정답이냐, 실패냐. 결과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소시. 놀동. 보여주세요. 아, 다 풀렸어. 다 풀렸어. 다 풀렸네. 다 풀렸네. 다 풀렸네. 다 풀렸네. 다 풀렸네. 다 풀렸네. 자, 박나래. 티파니 출발. 2차부터는 수정이 안 되는 홀드 가운데 오픈해드립니다. 양 팀의 최종 바스를 오픈합니다. 오픈. 2차 시도 오픈입니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마라키. 데칼코마니 봤습니다. 똑같아요. 야, 대박. 똑같아. 똑같아. 너 어디 바꿨어, 방금? 방금 어디 바꿨어? 방금 어디 바꿨어? 봐봐, 그거. 내 입만 갔다니까. 건네온 거 아니야? 불었다, 불었어. 우리가 멀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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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스도 돌려봐? 너 시스도 돌려봐. 멀리지 마. 멀리지 마. 멀리지 마. 어쩌라고? 어쩌라고? 약해가 저러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왜 여기 밖에 끝내고 있어요? 결과 오픈합니다. 바로 음악 틀어주시나요? 음악을 왜 틀어요? 음악을 왜 틀어요? 나 집에 갈래! 음악을 왜 틀어요? 퇴관! 보여주세요! 퇴관 오픈합니다. 3차 시도는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지가 똑같기 때문에 단체로 먹을 수 있냐, 최종 실패냐. 기왕도 같이 먹읍시다. 보여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맞았다! 잘했다! 우리 하나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경기였습니다. 멋진 승부였습니다. 명승부였어요. 아주 명승부. 아주 빅뱅이었어요. 전원에게 푸딩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 햄버거의 색깔은? 햄버거, 효연. 햄버거, 효연. 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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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써니! 버번디? 버번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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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힌 거예요. 와! 정답입니다. 써니도 오십니다. 써니도 오십니다. 와! 의자 하나 주세요. 의자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첫 번째 정답을 맞힌 분께는요. 아! 살아났다. 살아났다. 오! 저거 색깔 바뀌었어. 핑크예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버리고 가면 안 돼요. 핑크 에디션. 핑크 에디션. 핑크 에디션. 오! 피파니가 너무 좋아하네. 와! 소장 각이잖아요, 이거.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노잠. 호연! 백설기. 왜요? 왜 백설... 왜 백설공주랑 뭐가 여러 가지가... 호연,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적이야. 파이팅. 적극적이야. 아무 때마다 얘기한 거잖아, 그냥. 그냥 백설기라고 한 거잖아, 그냥. 신데렐라가 못 자면. 못 자. 못 자. 못 자. 못 자. 못 자. 아, 서현! 와! 서현! 아, 서현! 서현! 모짜렐라. 야하다. 모짜렐라. 야하다. 야하다. 서현 갑니다. 총을 대충 쏘는 것은? 총을 대충 쏜다. 어? 대충? 총을 대충 쏜다. 세윤. 서현. 건빵. 아, 그러네. 어? 실패입니다. 대충 쏘는 거잖아. 대충. 아니, 대충 오면 써봐요. 효연? 효연 빨랐어요. 효연? 효연 빨랐어요. 방해. 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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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충 썼잖아. 저 정도면 상품 졸아. 상품 봐. 졸아 보여, 잠깐. 꽃게랑 대게랑 같이 수건이랑 선물로 드립니다. 대게랑 수건이랑 선물로 드립니다. 천재인데. 천재인데 실패입니다. 총을 대충 쏘는 것은? 뱅이 영어로 소리나는 거고 한국어로는 어떻게 소리나요? 빵? 빵 말고. 뻥. 뻥 말고. 세윤. 탕슈. 어? 아! 어! 뭐야, 에이. 낙지탕탕? 그냥. 자, 보세요. 대충. 뭐야, 저게? 뱅. 아니, 그냥 대충 쏴요. 태윤, 태윤. 태윤. 태윤 빨랐어요. 솔롱탕? 솔롱탕? 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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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져라. 효연. 효연. 손담비 매직? 아니, 근데 이거 저희 먼저 선택권을 줘야? 네. 먼저 선택권 달라고? 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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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뭡니까? 뭡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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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춤을 추지 말고. 춤을 추지 말고. 춤을 추. 어. 춤을 추지 말고. 어. 최고다, 최고. 어. 어. 키. 스톱. 에이 오 에이. 빙글뱅글. 에이. 아. 맞는 것 같아. 에이. 에이. 오. 재미없었어. 에이. 빙글. 빙글. 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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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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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에이. 효연. 에이 오 에이. 빙글 빙글뱅글. 뱅글뱅글 누나 해라 나 동생으로서 못 보겠다 진짜 아니 개수가 정확하게 됐죠 효연이는 빙글뱅글뱅글 빙글뱅글 같은 거 같은 거 귀가 안 돼 귀가 안 돼 귀가 안 돼 귀가 안 돼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키야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대박이다 밝은 거 싱글 정답 공개합니다 네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린아스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잇지의 만능 퍼포먼 최령 안녕하세요 잇지의 최령입니다 네 최령 양은 우리 이제 놀토에 맞는 퍼포머랑 같이 앉았네요 옆에 세라 인사 좀 세라 세라 세라는 뭐다 잇지가 드디어 놀토에 방문해 주셨고요 방금 세 분이 보여준 무대가 이번에 나온 잇지의 신곡입니다 신곡 소개를 좀 부탁해요 네 저희 타이틀곡 방금 보여드린 곡 스니커즈고요 자유로워지는 신발을 신고 함께 같이 걸어나가보자 자유로워지는 순간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보자 자유로워지자 자유로워지자 자유롭게 당당하게 원스텝 투스텝 걸어나가보자 네 공부 맞죠? 맞습니다 원스텝 투스텝 좋습니다 우리 스니커즈라는 노래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우리 그 잇지의 잇지의 리틀 김동현이 있네요 어? 뭐야? 최령 씨가 오 이거 오늘 김동현 씨처럼 오로지 저 지방 재배치 안 했어요 지방 재배치 했어요 아 지방 재배치는 안 했다는 얘기네 지방 재배치 안 했어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계획이 네 오로지 간식게임에만 올인하겠다. 날짱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경제.. 경제! 1호구나. 키 선배님! 어? 진짜? 머리 완전 나름. 왜요? 왜? 뭔가 자신 있는 분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 재밌다. 키워네. 잠깐만, 오늘 재밌겠다. 오늘 재밌겠다. 오늘 재밌겠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이 뜰 수 있나요? 너무 웃겨. 제발 있잖아. 제발. 키 제발 막으라. 수년간 이 퍼포먼스에서는 거의 1위가 키였는데. 진도 지휘했죠. 체력, 도전 한번 해보겠다. 네. 아, 좋습니다. 오, 나 퍼포먼스 킵다. 키 밀리지 마. 빨리 말해줘. 아니, 동현이 형이 뻥튀기를 이제 또 하는 꿈 또 했어요. 또 하는 꿈 했는데. 강냉이 그린런이에요. 강냉이 했는데 체력님한테 좀 같이 강냉이 좀 드실래요? 집에 있어요. 집에 많이 있다고.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제게 먹어야지. 와, 맛있겠다. 아, 이런 게 좋아요. 혹시 이런 게 좋아요? 아니, 유난이 뒤적이세요. 아, 어제 좀. 아, 유난이 뒤적이셨어. 이건 고양이랑 뒤적이셨어. 드실래요? 아니요. 이거 어제 밥 못 먹을 수 있어, 와서. 밥 먹을 수 있어. 아니요, 저 집에 많아요. 그래요? 아, 예. 아니요, 저 집에 많아요. 그래요? 거부당했어. 어? 저기, 아는 듯인데? 어. 드시고 싶어하는 것처럼 쳐다보셔서 제안을 했는데. 집에 많아요. 집에 많아요. 아, 집에 진짜 많아요. 이 브랜드로. 형도 집에 좀 사와. 여기서 먹지 말고. 저게 괜찮아, 저게. 저게 괜찮아. 표정을 좀 보니깐요. 철형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도 이제 꼬리카 곧 탑승할 것 같은데. 아, 꼬리카 탑승. 아니에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꼬리카 탑승합니다, 예. 철형은. 그거는 저희가 좀 보고 한번 판단 한번 해 볼게요. 오픈. 괜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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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추로 날라. 응, 시멘트로 날라. 저는 이거 괜찮았어요. 화물선인가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출을 하나 봐요, 시멘트를. 그래도 세 줄을 썼습니다. 급이 달라 전 세계 눈 달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시멘달라. 시멘달라가 저기도 있네. 시멘달라. 몇 달러? 몇 달러? 몇 달러? 시멘달라. 몇 달러? 시멘달라. 시멘달라. 예지야, 이것만큼은 정확하다 하는 거. 급이달라는 정확하다고 거. 급이달라는 정확하다고 하는데 전세 귀까지. 앞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전세 귀까지. 전세 귀까지 정확해요? 네. 여기서 만약에 유나 양이 세 번째 줄이나 첫 번째 줄을 좀 채워준다면 분위기 좋아지죠. 유나야, 오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야야! 신세께로 날아가다, 물도 마시면 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동대문 나오고 시멘달라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시멘달라. 제가 마실 때는 물도 마시면 살나는 맞는 거 같아. 별표까지 지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정확히 들었다. 희망이 없었으면 1등인데. 진짜 아쉽다. 너무 아쉽다. 진짜 1등이 하고 싶으신 거. 진심이에요. 그래서 맨날 매회마다 자전거 못 들었어요. 좀 속 좁아볼 수는 있는데. 1등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요. 이게 1등이 중요해. 정말 첫 번째 봤어요. 가장 많이 단어를 맞힙니다. 나면 어떡해? 준비해 주세요. 여긴데도 간지러웠어, 순간. 나면 어떡해? 여기인데도 간지러워요. 대하이트라서. 우리 반. 우리 보리카드 들어오기에 충분해요. 너무 좋아요. 세리. 세리 키 괜찮아. 우리가 같은 결이니. 보리카드. 근거 없는 자신감. 희망찬 목소리. 놓지 않은 집착. 알 수 없는 고집. 과연. 너무 귀여워. 체령이 차지할지. 갑니다. 원샷. 원샷의 주인공. 굿. 누굽니까? 누굽니까? 체령. 킵니다. 키. 이츠의 스리 카우즈 홍본까지. 체령 도발한다. 도발합니다. 퍼포먼스 올라옵니다. 퍼포먼스 올라옵니다. 와우. 올라옵니다. 와우. 한 번 맞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네. 이 와중에 우리가 대단해 대단한데 체령 혼자. 이기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키 선배. 키 선배 이길 거야? 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 쪽이 나을 거 같다. 맞아요? 네 맞나 봐요. 이제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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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줍니다. 꼬리칸. 아 보기 좋아요. 우리 팀은 으샤으샤 해야 돼. 으샤으샤 혜연이 이리 와. 으샤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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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자 우리. 스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러면은 뒤에 포형 냉면이 나오면. 와. 오오. 와. 오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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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오케이. 자 들은 분. 저희 이제 꼬리카르 희망. 레츠고. 뭐 들었습니까. 가. 이름 과. 이름 과야. 그리고요. 네. 내가 노는 물 더 마시면 탈나. 아 더예요. 또가 아니라 더. 이거 100%. 아 좋아 좋아. 100%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97%. 오케이. 97%. 제가 3%의 지금 기적을 갖고 있어서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내가 노는 물 넌 마시면 탈나였거든요. 그렇지. 넌이다. 왜냐하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노는 물 또 마시면 탈나가. 말이 안 돼. 처장님 스스로가 지금 약간의. 지금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은데. 저도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자꾸 부딪히게 되네. 키 2와 체력이 좀 많이 부딪히네요. 사수가 안 맞나. 체력 출발. 내 이름과. 땡땡 비워놓고. 땡땡. 전 세계로. 하핀. 내 이름과. 이름과 뭐가 날라야 돼. 나가야 돼. 얼굴 아니야 그냥. 내 이름과 얼굴 전 세계로 나가. 어? 아주 단순하잖아. 아주 단순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고 환장을 하려면.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아니. 월드. 월드가 되려면. 이리 있어. 발.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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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력이 나가려면 이름도 나가야 되고. 얼굴도 알려줘야 되고. 대단한 과일이네. 과일. 대박. 자. 갑니다. 그럼 갑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요. 네. 와우. 2라운드 있잖아. 꼬리칸. 이대로 가요. 아니요. 한류가 너무 아쉬워서. 그러니까. 채령 씨 말대로 한류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얼굴 맞는 것 같아요. 짤라낸다. 짤라낸다. 손절. 짤라낸다. 짤라낸다. 손절. 꼬리칸에서 하래예요. 꼬리칸에서 하래. 자. 불러. 주세요. 내 이름과 얼굴. 전 세계로 나가. 급이 달라. 전 세계로 날아. 내가 너는 물. 너 마시면 달라. 엄마. 자. 점점 바라보고. 결과. 날아먹지 마. 뭐.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한 그릇?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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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야. 우와. 우와. 누군 누군. 채령. 채령. 심쿵의 AOA. 선배님. 할만하다. 진짜. 맞네. 넘버 원. 채령입니다. 볼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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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어 갑니다. 간식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볼륨어. 어. 레츠고. 헤이. 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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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상대. 예. circular. 숱한 산책 Mai. 헤이. 에이. 렛츠고. 푸고. 너무 푼다. 너무 푼다. 도발한다. 도발합니다. 도발한다. 도발한다. 도발합니다. 하늘 아래 도태양이 뚫 수 있나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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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올해 와, 대박이다. 와, 좋다. 아니, 뭐야. 둘 짰어? 자, 결과 발표합니다. 자, 차량이 잘했다 손. 자, 차량이 잘했다 손. 오케이, 내려주시고요. 키가 잘했다 손. 이게 뭐야. 차량 승리. 1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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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승리. 인터뷰 따로 딸게요. 전 진짜 이길 줄 몰랐거든요, 차량 씨가. 다음을 노래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1라운드 차량 승리. 갑니다. 너 나와는 처음이에요. 야, 얘는 왜 먹으러. 얘 지금 햄스트링 땡기고 있어요. 자, 이러면은. 잠시 살 거야. 와, 심쿵해. 나 생각도 못했네. 하트 어택이네. 잘하잖아. 심쿵해. 이게 금이 더 많아. 광이 도네 광이 도라. 맛있겠다. 무슨 맛이지? 과삭 소리 나. 아니, 그 간단한 도넛 같을 것 같아. 너무 맛있겠다, 지금. 너무 맛있겠다, 지금. 질감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검 님이. 어때요?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단 맛? 단 맛. 여기 사람. 막 표현이 상당히 안 됩니다. 너무 웃겨. 캐릭터. 난 너무 좋아. 독보적이다, 캐릭터. 난 너무 좋아. 여러분, 제목을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예지! 어? 예지! 어? 바로요, 예지. 너무 쉽다. FX 선배님, 첫사랑니. 실패! K! 전사랑니 FX. 윤아! 정답입니다! 언니, 바보야! 아, 렛츠고! 렛츠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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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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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K! K! 조심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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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K! 밀리려면 안돼. 우리 기다리. 밀리면 안돼. K! 뭐야, 뭐야. 질렸어. 제3. 아, 할아버지. 어, 우리 기다리, 이 Kendra running. 강화했어, 강화했어. 괜찮아, 내 사랑해, K! 야, 내 사랑은 K! 지지 마. 지지 마. 지지 마요. 내 건데. 잘한다! 잘한다! 주제 밀렸어? 갔다, 갔다! 정답, 정답! 야, 왜 이래? 그냥 정답 처리해줘요 아, 맞아, 키가 맞춘 거지? 일단은 댄스 배틀... 안 먹으면 안 될까, 나? 키 쫄았어 키 쫄았어, 키 별 거 아니야, 키 별 거 아니야 예지향 승리로 어키 2연패입니다 저는 다 만만하게 봤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출연 안 했죠, 저는 오늘 오만방자했지 아니, 미세에 밀렸어 키가 춤을 추면서 멤버 2명이 나오니까 오, 깜짝 놀래네 왜이래, 키 아니, 안무는 왜 저렇게 잘 알아? 안무는 왜 저렇게 잘 알아? 안무를 더 잘해 그리고 우리 놀토 멤버들 키가 좀 밀리고 있으면 같이 나와서 춤도 춰줘야지 뒤에서 오, 키 밀린다! 밀린다! 그게 뭡니까? 아니, 당황하더라고, 당황하더라고 뭐야, 그게 졌다, 졌다! 이러는 게 어디서 갔... 제목... 얘가 당황을 하다니 제목 먼저 이렇게 되면 키가 맛있게 먹게 됩니다 너무 고급이신데 어때요? 그림에 한 식구가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부즈 눈 안 너무 예뻐, 샤이니 형, 할 수 있어? 천상윤아! 프리파보셨어, 프리파보셨어 원, 투, 쓰리, 고! 프리파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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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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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읠는 아침에 단체로 뭘 먹고 온 거예요? 아니... 테닉스요 가수는요? 이읠 뭐라고요? 이읠 정답입니다! 테니스 이읠의 노래였습니다 정답입니다! 테니스 이읠의 노래였습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갑니다 렛츠고! 갑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고! 윤세윤 실패! 좋은 소리 하고 있어 엠씨 한 번 잘못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분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비트메이커 비트만수로 쇼미도 코쿤! 우리 코쿤도 기준이 그만두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G의 코쿤입니다 쇼미가 벌써 10주년을 맞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염따 토일 팀 이름이 토나와 염 염따 토일 자극적이다 토나와 염 그레이랑 송민호는 그레이노마 그레이노마 다이언티랑 슬롬은 티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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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완충이네요 티슬라 데코와 코쿤은요? 저희는 좀 귀엽게 코코 코코 리멘 리멘 코리 좀 약한데? 코코만큼 힙합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코를 내려놓지는 못하네 그렇죠?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벌써 쇼미 세 번째 프로듀서로 형대를 하시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넉살을 뛰어넘는 실력자는 안 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넉살 에이 또 맥스레 시끄러워 시끄러워 진짜 사실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보통 쇼미더머니는 약간 완성형 참가자보다 네 좀 이렇게 발전하려는 참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발전형 근데 이미 나왔을 때 발전이 끝난 상태였어요 이야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할 곳이 없어요 아 놀토에서도 넉살이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 이제 코쿤 씨 옆에 있는 개코 씨다라고 그럼요 네 존경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예 오 많이요 오케이 많이 얘기했어요 추가 점수 너 말고 나 아니 개코예요 개코 저는 왜요? 저는 왜요? 코쿤은 자기 얘기 말고 관전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자기 얘기는 장애예요 모든 듣는 거 괜찮으신 거예요? 코쿤 씨 듣는 거 괜찮으세요? 아 뭔가 한번 존경받고 싶거든요 아 그래 얘기 좀 해줘 아직까지는 아니고 개코 씨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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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저 보세요 정확히 에픽하이가 아닌 사람의 문소리만 내가 이걸 이럴 줄 알았어 뭔지 오늘 진짜 엄마가 임진은 타블루 씨가 시험실에 도착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뭐 환청을 들려 그리고 코쿤은 스피커를 안 보다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귀가 이렇게 생겨서 귀에서 잘 안 들려요 아니 본인이 돌아보면 돼 음 이거는 정확합니까 여기서 서기 역할을 doet 자, 넉살 경고입니다. 소영 씨,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죄송해요. 왜냐면 코드 콘스트가. 글씨를 너무 잘 쓰고. 이거 누구 글씨야? 타이핑한 거야? 누구 글씨야? 글씨를 왜 이렇게 잘했어? 지금 이 글씨. 칭찬이었네, 칭찬. 친구잖아, 또 둘이. 또 논란이 일어나, 또. 동갑이라고? 둘이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라고요? 팔굴세요? 89년. 89년, 12월, 18일. 12월? 아니, 우리 판에서는 동안인데, 얘가? 저희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저희 팀에서는 괜찮은 편이에요. 깔끔한 편이고. 깔끔한 편이에요. 쇼미 판에서는 동안이에요. 아, 그럼요. 쇼미 판에서는 동안이에요. 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아, 훌륭하다. 쇼, 서로 지금 놀래고 있고요. 자. 아니, 좀만, 좀만. 아, 눈 빠져. 어떻게 돼? 이야, 심각하다. 뭐가 있겠지. 뭐가 있겠지. 없어. 아니, 그래서 바탕화메이와 거의. 아니, 이 정도면 우리 예능팀이랑 지금 뭐 쉽게 해. 자, 어떻습니까? 우리 두 분은 다시들끼리 쓰는 게 나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코코. 1라운드, 2라운드. 저는 쓰는 게 나아요. 아,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코. 아니, 너 혼자 배를 좀 채웠다, 이거 아니야. 아, 포기하기 싫어. 아, 포기하기 싫어. 아, 포기하기 싫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형들 노래니까. 개코 형은요? 나는 가보고 싶은데. 오케이. 다시 듣기. 다시 듣기? 다시 듣기를 쓰고 있고, 지금 개코 국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등졌어, 얘. 네네. 자, 갑니다. 다시 듣기. 오, 마지막 들렸죠? 야야. 마지막 들렸죠? 한 글자, 5분. 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시원하게. 몇 번입니까? 35. 35.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픈할 때 주문이 있어요, 코쿤. 35번. 오픈, 오픈 해주셔야 됩니다. 35번. 오픈, 오픈. 오픈, 오픈하고 나중에 활짝 웃는 모습까지. 좋습니다. 웃어줘, 웃어줘. 이렇게 가래, 이렇게. 웃어야 돼. 자, 갑니다. 진짜 소도 많이 가려지네요. 주문을 외쳐주세요. 왕기, 왕기. 네, 35번. 오픈, 오픈. 자, 오픈. 35번! 35번! 귀여워! 오픈! 숨죽인 작은 속삭임도 한순간도 달콤한 둘만의 비밀도 아름다웠던 만큼 슬펐던 그대와 나 환원! 오! 신구조, 퀴즈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오! 진짜? 맞나 봐, 맞나 봐. 재밌다. 철거! 뭐야? 국립현대미술관 아니, 아니, 진짜 이렇게 불러? 왜 이렇게 불러? 왜 이렇게 불러? 매일 이렇게 부른대요. MZ세대들은 매일 불러요. 그럼, 그럼. 자. 설탕으로 만든, 설탕으로 만든 좋아, 출발, 좋아. 출발, 좋다고요? 빈덕.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 돼지를 먹는 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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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으로 만든 돼지를. 아, 약간 성토층이니까. 지층이 쌓여 있잖아요. 지층이 쌓여 있잖아요. 내가 맞힌 다음에 좀 더 재밌게 말해야겠다. 야, 여기서 어느 순간 코코넛이 되네. 돌밥, 돌밥. 돌솥 비빔밥, 돌솥 알밥. 이거, 이 메뉴가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0이에요? 실패하다.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아, 청담임입니다! 돌아서면 밥 차리고. 지원인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 돌아서면 또 점심. 돌아서면. 돌아서면 밥 차리고. 아, 집에 있어서. 돼지를 먹는 듯했다. 그 돼지 위를 어떻게 표현할지. 먹습니다. 먹습니다. 과연 설탕으로 만든? 돼지 위를. 앞에 딱 설탕으로 만든? 돼지가 그 프랑스 돼지야. 유럽 돼지같이. 유럽 돼지같이. 목마르떠 언덕이. 재능이 자꾸 막 프랑스 이런 거 좋아해. 누룽지 물 부어서 끓이면 고물 같은 거. 누룽지. 물 부어서 끓이면 고물 같은 맛. 실패! 태연. 누굴 물로 보냐? 어? 누굴 말로 보냐? 어? 나도 맞는 거 같애. griety. 눌러보냐? 실패! 누구 물어보신 분. 아, 이게 뭐야. 천을 eventually... 아, 해야장. 누굴 scripture. 누구 percentages. 누굴 보신 분, 누구text. 나픈 hides takes來說. 개코 형이 이제 형 15년 전 얘기하면 누구를 보고 상처 진짜 상처 제대로 떼는데 콕쿤! 구현! 인간 자체가 강하다 정답입니다 강한 사람! 맛있게 그렇게 힘없이 맞춰 인간 자체가 강하다고 되게 약하게 지금 나옵니다 이걸 제가 맞추니까 왜 이렇게 이상해? 콕쿤 씨 마음 표현을 좀 들어볼게요 가사도 직접 씁니다 가끔 예, 콕쿤이가 를 딱 이렇게 제가 걷고 있었어요 이때 이야기네 스토리네 스토리텔링이야? 이걸 들고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어? 저쪽에서 벌이 날라오네? 어머어머, 벌이? 네 꿀벌? 벌이 딱 이렇게 케이크 주변을 맴돌더니 하는 맛 어? 어, 질투나 아, 작가 분들 스타일인가 보네 작가님들 좋아하시네 야, 작가님들 좋아시네 야, 작가님들 좋아하네 야, 너무 웃었어요, 이렇게 해서 뭘 덤벼를 하고 이 정도면 애국인 지금 회사 직원들이 웃은 거 아니야? 어? 저도 굳이 따지자면 이쪽입니다 아, 이거 이쪽이에요? 네 나랑 비슷하네 나도 이쪽인데 어? 당해본 적은 없어요 이쪽이에요, 이쪽 야, 아무도 안 물어봤잖아 당해본 적 없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는데 혹시나 혹시나 콕콘도 이쪽이야 콕콘도 이쪽이야 그러면은 이쪽, 한 애도 이쪽이고 네 콕콘도 이쪽이고 실질치 못한 놈들이 꽁 해가지고 꽁 해가지고 실질치 못한 놈들이 꽁 해가지고 꽁 해가지고 꽁 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실패! 난 해! 귀여워! 귀여워 됐다, 됐다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성공! 뭐 할까봐 그냥 성공으로 해 할까봐 할까봐 네, 갑시다 오 갑자기 갑자기? 오, 오, 오 오, 화보 같아, 화보 오, 오 아, 700 연기를 해 왜 자, 글로벌 대세 아이돌 아이돌 모르는구나 투모로우 바이 초견 오 아이돌도 프로듀싱을 또 하거든요 맞아 그렇죠 그래요? 세계관을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접근법이 달라 보통 세계관 있지 않아요? 세계관 이렇게 옆에서 거들기만 해 야, 형 임종 4개 응원 좀 해줘 서로가 디스전이네 그러니까 너무 매운 맛이야 서로서로 정규 2집 앨범의 다이투곡 수록곡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우신이 어떻더니 여우신이 어떻더니 적어주세요 아, 안 어려워 이게 아, 이거 맞아 자, 콕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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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갈림길은 그냥 툭 던진 건데 지금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약간 갈림길 위 이런 거 아닌가 들은 대로 얘기했을 뿐입니다 뭔가 또 약간 힌트 갈림길 위 어리버리 확률은 50, 50 내 선택이 곧 현실 여기에서 작곡을 하네 어느 쪽도 난 난 확실 여우신이 여우신이 전화! 킬은 확실하다 킬 킬 킬은 확실하다 킬 야, 이거 어려운 노래네 어려웠어, 어려웠는데. 나는 확실히 대박이었어. 두 분 죄송한데 쇼미 홍보는 안 하실 거예요? 몇 시입니까, 몇 시? 밤, 밤이요. 잘 몰라요. 해 떨어지고, 해 떨어지고. 늦게 해 걸려? 네. 팀 중에 트윈! 최고의 팀! 세븐틴! 세븐틴 랩탈 라이트 다음에 지금 신곡 나와, 신곡! 바로 준비해! 종료 5초 전, 다음 신곡 5초 전! 빨리 오라고 해! 아티스트 어디 있어, 아티스트! 아티스트 빨리 갖고 오라니까! 뭐야, 뭐야, 뭐야! 너라도, 너라도, 너라도! 폴리머! 야, 레용! 멋있다, 멋있다! 아티스트! 아주 나이스한 가이! 세븐틴의 민규, 승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관. 먼저 우리 승관 씨부터 인사부터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놀토의 비타민! 네, 이제 뛰어낼 수 없는 존재, 세븐틴의 메인 부팔, 부승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놀토, 부승관이야? 승부욕, 불량 욕심 전혀 없고, 방송 끝날 때까지 이거 하나가 목표래요. 뭐가? 어떤 목표입니까? 화를 안 내고 가기! 이건 힘드실 것 같은데. 안 할 건데! 방송할까 봐, 지금 말은 빨리 지금. 배가 또 끊지, 웃음. 나올 때마다 화내는 걸로 화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화가 안 나는데 억지로 내면 어떡하지? 이상한 부담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능 부담감이 있나봐. 완전 예능인이야. 부담감이 커요, 저희 멤버 중에. 얘는 혼자 해서. 아이고. 안쓰러워요. 승관이 나온 거 다 봤는데 진짜 화만 내고. 멤버들 나오는데 도움도 안 되고 막 이래서. 저는 승관이의 부담을 좀 내려주고 저는 각자 재활일을 하고 가는 걸로. 그래서 확실히 코시 에스쿱스보다는 낫다, 형. 느낌이 너무... 느낌이 너무... 오늘은 소핑하트 느낌 안 나? 그래, 같이 가는 거야. 승관. 봤어. 오프! 어? 죽썼습니다. 죽썼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나와서 지금. 역시 남자 실로저기처럼. 딱 이런 느낌인데. 이게 처음에 있었다니까. 다음 짝 넘기면 중간 나오는 거죠. 다음 짝 넘겨주세요. 이러면 오늘 기록적인 부분은. 어? 그래. 그래. 근데 민규 씨는 손이 좀 따뜻해요? 네. 오, 축하합니다. 저 손만 따뜻한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차가운 남자. 지금 아예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 지금 겉돌아요. 자, 승관 씨 손 좀 잡아줘요. 저도 지금 잡아줘요. 맘 걱정할 때가 아니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등뼛 쯤에 쓰고 싶습니다. 여기 또 태국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동남아 꽉 잡고 있는 형이어서. 진짜. 태국 쪽. 태국 공연을 가잖아요? 인싸를 딱 그러면. 하이, 암승관. 승관갑. 하면 와! 이 정도 했는데 이제. 하이, 민규갑. 와! 진짜 난리가 나요, 진짜로. 이렇게 딱. 인정합니까? 아, 예. 소금을 조금 친 것 같습니다. 에? 소금을 치면 안 되잖아요. 제목 토스트에 만두찌개 나와요. 저는 이 제목이 제이 선배님의 토스트라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찌개가 아니라 양식으로 하는 거예요.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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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케익, 치즈케익처럼. 형, 울지 마요. 형, 울지 마요. 저 열심히 하잖아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스볼. 하려고 하잖아. 아니, 그게 안 웃겨요? 죄송한데 그냥 티아라 선배님 문제 한 번 더 주세요. 아, 티아라로 너무 아는 척을 해가지고. 박사, 부수 타이틀 다 붙었다가 오늘 헐 벗고 갑니다. 영어가 없어요. 아, 다 왔는데. 왜 다 왔는데. 왜 빨리 이게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방금 만든 뭐 이런 거 아니야? 빵빵. 방금 만드는 후끈하지. 아니, 방금 나온 어때, 방금 나온. 방금 나온 찌개처럼이네. 방금 나온 찌개처럼 후끈하다고. 방금 나온 찌개처럼. 내가 나오려고 그랬잖아, 나온. 방금 나온, 방금 나온. 방금 나온. 방금 나온. 방금 나온. 역시 내 거야. 받아먹고 시킨 거야. 바로 꺾고. 가자. 가자, 가자. 자, 불러. 제발. 주세요. 역시 내 남자 신사 다 잊지 못해. 시월이 방금 나온 시기처럼. 푹꾸난 너의 소원. 오오, 오오, 오오. 야, 이거 보자! 대박! 한 작가 홈런이가! 한 작가! 또 비췄어, 또 비췄다면! 실패! 아역시가 아닌가? 한 작가 퇴장시켜! 아니야. 아역시 나역시. 방금 나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오다프가 혹시 어떤가... 그렇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사실 뭘 써도 얻어갈 것은 없어. 그냥 보내자, 이거. 게임보이 2야, 이거 지금. 게임보이 2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보이 나왔어. 특히 타코 말풍성! 우리 게임보이 때 못 먹었지? 케이너 하나 있어요. 케이너 하나? 키오키오는 티키타카 말풍성! 이걸 들었습니다. 티키타카! 스페인 말 스페인 말이야! 티키타카 말풍성! 잠깐만, 티키타카 말풍성이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로그인 티키타카 말풍성? 저 키보드 소리예요.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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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스페니시가 아니에요? 티키타카 스페니시예요? 제발 지금이라도 알았던 적 해, 제가 준비하니까. 아 진짜! 캐럿들도 창피하고 있잖아, 지금. 제발! 제발! 아니 근데 민규가 지금 얘기한 게 더 이해가 빠르네요. 티키타카! 말풍성! 티키타카 말풍성! 탈칵탈칵이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티키타카가! 탈칵탈칵탈칵탈칵이랑 헷갈려서 티키타카 쓴 거라고! 그렇죠! 와우! 대단해! 그건데? 로마! 재 lifestyle! 로마! 플리즈! 은하! 생각! 지금 멜로디 표현무가 나왔다! тр nazi кино 공 networks에 hin Covid 오마이걸, α, α! 던돈 gü 12 ganzen SemPLE 뭐야? 지금 어떻게 알아?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가자! 하나, 둘, 셋, go!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her 나 어디 보시면 론데스 아 저 서로 덧두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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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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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네, 승관 대성공입니다. 엔딩 요정은 왜 하고 있어? 저 모니카요, 모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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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니카. 부니카, 부니카. 부니카, 부니카. 디제이, 디제이 뮤직. 오픈 더 빈, 오픈 더 빈. 승관이 형 할 거예요. 예어, 예어. 예어, 예어. 역시 K 스파드가 이제 수정이죠. 승관, 승관. 부니카, 부니카. 렛츠고, 렛츠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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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우, 호우. 왜 또 이거 알아? 나네, 나네, 나네. 간다, 간다.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가라, 탱구. 예, 예, 예. 위로, 위로. 가, 나가. 가, 나가. 렛츠 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또 후회를 반복해야 해. 다시 또 반복해야 해. 레츠 고, 레츠 고. 안 돼, 레츠 고는 뭐야? 레츠 고가 왜 들어가.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적은 것만 합니다, 저희는. 너무 흥이 나가지고. 자, 좋습니다. 오케이. 뭐야? 망한지를 몰라. 어디서부터 망한지를 몰라. 도를 쓰면 이게 약간 더 센 느낌이지. 심지어 어디서부터 망한지도 몰라. 더 엉망인 느낌. 더 엉망인 느낌 아니야? 망한지도 몰라. 망한지도. 더 엉망인 느낌. 겉돌았던 우리 민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야죠. 승관과 탱구가 다시 짚어보자. 와, 진짜. 이건데? 그래? 아니야, 나 진짜 망한지 를 같아. 진짜 모르겠네요. 나는 또 후회를 해야 해. 어디부터 망한지도 몰라. 망한지를 뭐라 반복하는 거야. 정말 싸움이다. 미안해요. 그럴 수도. 청아. 청아. 집에 돌아가는 길 에에서 에가 맞나요? 좋았어. 맞아.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에입니다, 에. 그럼 이거 그냥 정답 아니야? 승관 씨가 아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원래는 망한지도. 지도로 들은 거예요? 지도 계속 나옵니다. 망한지를. 지도를 들은 사람 또 누가 있어? 망한지를. 형. 형. 형 형 이게 없는데? 망한지를 몰라? 돌아가는 길을? 돌아가는 길 방독해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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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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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민규. 제가 갈까요? 출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또 후회를 해야 해. 어디서부터 망한지를 몰라 다시 돌아가는 길을 반복해야 해. 노래 너무 잘해. 멋있어. 민규? 잘한다. 맞아, 제발. 결과. 한 번에 제발 한 번 해. 나는 진짜 모르겠다. 나는 진짜 모르겠다. 터! 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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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재윤! 그거야! 이게 되네. 기쁘다, 기뻐. 감사합니다. 국물 너무 맛있다. 민규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민규가 양치하는 줄 알았어. 대박! 너무 맛있다. 입도 못 떼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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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è. 고맙습니다.